네, 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이 시간 전세권 존속기간을 외워보겠습니다. 이것이 아주 잘 나오죠? 꼭 오늘 외워보세요. 일단 토지 건물, 똑같이 최장기 제한,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. 이게 10년, 10년이죠?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전세권이죠? 그럼 전자 한번 써보세요. 이렇게 1, 2, 3, 4, 5, 그 다음 최장입니까? 최단입니까? 장, 장이죠? 그럼 장 써보세요. 그러면 6, 7, 8, 9, 10에서 10년. 토지 건물 똑같이 있습니다. 비교하실 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이만 있는 게 있죠? 그러니까 이는 토지 건물 다 있어요. 여기는 건물 전세권이만 있는 게 최장기 제한 1년, 1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법정갱신도 건물이만 있고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.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. 법정하면 등기업시가 가장 중요하죠? 등기업시 갱신요룩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건물이만 있죠?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, 단일법,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. 건전한 단일법이 유, 법이 한 개라 건전해요. 건물에만 있는 게 건전한 단일법이 유, 토지 건물에 같이 있는 게 최장기 제한 10년, 눈만 크게 뜨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 풀어볼게요. 전세권 틀린 겁니다. 이번 토지 전세권의 최단, 건전한 단, 단, 건, 건물 전세권이고 단일, 단일법 1년, 1년이죠? 이 문제가 나오면 건전 단일법 유, 6글자 써놓고 풀면 되겠습니다. 1번이 정답이죠? 2번,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조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재무도 신소유자 맞죠? 양수인에게 인연이 이전되는 거죠?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? 전세금도 신소유자에게 받고 나갑니다. 3번,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죠? 반면, 목조물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. 4번,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, 지금까지 중요한 게 아니죠? 이제부터 중요하죠. 그물 일부,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물 전체를 스스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반면,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일부 전세권자가 전체를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5번, 전세 목조물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? 3번,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.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,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특강, 기본편도 있고, 실전편, 취향에 맞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. 굿나잇!